이곳은 오징어 주의자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이 오징어 주의자 전부는 계란 오메계란 오메계란 소금 오메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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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 간에 먹을까? 다이어트하고 간에 먹으면 좋지? 미치겠네 계란을 먹자 계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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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 들어가 먹고 나면 좋아 결론은 근데 알아본데 쟤 싸더라 100개씩 사야 될게 오 좋다 맛있겠다 안달랍다 진짜 하트완스 썸네 먹으면 되겠다 먹으면 되겠다 반약제? 반약 반약 근데 이 맛 난거 같은데 나부터 옛날부터 낫는데 고춧 맛이 아니고 반약제 맛이 안 나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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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와 짱말로 짭짤 맛있어 아 이거 완전 변방식이라 한 번 샀띠 음식 다 샀나 봐 나 물 줘 이거 봐 어? 어? 아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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